지난 14일 스타필드 청라동구장이 소재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국회의원인 김기홍 의원의 주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여러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 중 봄 야구장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라동구장의 관중석 규모는 2만 2천석이고 호텔 객실과 수영장에서 야구 관람이 가능한 컨셉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3D 시뮬레이션 동영상까지 제작하여 인천시와 의원실에 공유되었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의지가 아주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허가받은 쇼핑몰에 동구장이 추가되어 이에 따른 재설계의 인허가 절차는 다시 진행되고 체육시설 민간소유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문학경기장 주변 상권의 보전 방안이 필요하며 사업자인 신세계 측에서도 다양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의 스타필드와 아산병원 추가역사는 사업자 간 비용 분담 및 이로 인한 지원 요소가 없기 때문에 추가역은 7호선 연장선 완공 시기인 2027년 하반기에 맞춰서 개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청라 지역 주민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청라 현안 관심도 투표에서 스타필드와 동구장이 2순위로 선정되어 이 점을 차기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강조하며 인허가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동구장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